오늘은 굴도 많고 참... 굴도 많고 많아요 아이고 이 굴 좀 봐요 아... 바다는 물이 좀 빠져먹는 중인데 막 가시마 같은 것이 밀려와서... 뭐 소라기야? 뭐가 들어갔나? 금박해 굴하고 굴 사이에는 또 이렇게 고동이 들어있어요 고동... 고동을 이렇게 살이 많이 찐 거 통통하고 큰 것만 하고 전부 고동판이 있거든요 굴하고 고동판이네요 어떨 때는 이게 다 고동들이에요 아... 붙어있는 게 다 고동이에요 아... 징그럽게 붙었죠 이 굴도 봐요 굴도 다시마 모아놓은 거 진짜 한문데 응... 다시마는... 그... 저기... 아... 큰 것만 좀 가져가 작은 것 내버려두고 좀 자라 큰... 큰... 이 굴도 얼마나 탐스러워요 응...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내가... 내가... 근데 그거... 내가... 내가 많이... 내가 많이 먹었거든 응... 굴은 전문가가 따야지 우리는... 손 다쳐 손 다쳐 우리는... 벌레 갈래 이건 스케일이 필요해요 응... 아... 아... 야 인정아 이리와봐 이리와봐 인정 이리와 굴 먹어 이리와봐 엑 Ras 맞다 네 바닥에 물이 좀 빠져있는데, 물이 좀 빠져있는데, 물이 좀 빠져있는데, 물이 좀 빠져있어요. 틀러있는 놀 Julian tape.